에디, I'm with you to the end 안녕하세요 무비왕입니다 오늘의 영화는요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의 다섯 번째 작품이자 베놈 실사 영화 시리즈의 최종 장인 베놈 라스트 댄스입니다 개봉 전에 무비왕의 나무 위키로 퀵하게 정보 알아볼게요 국내에는 10월 23일 개봉하고요 상영시간 110분입니다 에디 브록과 그의 신비오트 베놈은 그들을 노리는 정체불명 존재의 추격을 피해 같이 도망을 다니게 되는데요 베놈의 창조자 널은 고향 행성에서부터 그들을 찾아내기 위해 지구를 침략하고 에디와 베놈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베놈 3편을 말씀드리기 전에 앞선 1편 2편을 잠깐 복습하고 할까요? 베놈 1편은 2018년 10월 개봉, 15세 이상 갈랑가 상영시간은 107분입니다 국내 최종 관객수는 388명을 달성했네요 제작비는 1억 달러, 8억 달러의 수익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하였습니다 베놈 1편은 스파이더맨의 빌런으로 유명한 베놈을 주인공으로 한 액션, 스릴러 영화이고요 마블 코믹스의 베놈 인물을 재해석한 것으로 스파이더맨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새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편은 전체적으로 화려한 액션, 스릴러 요소와 함께 유쾌하고 가벼운 재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놈 2 렛데어 비 카니지는 2021년 10월 개봉하였고요 15세 이상 갈랑가이며 상영시간은 97분입니다 국내 최종 관객수는 212만명이었습니다 제작비 1억 천만 달러로 5억 달러를 벌어들여 흥행에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악당 카니지가 등장합니다 베놈과 카니지의 대립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가 얽혀져 전개되는 작품입니다 전작과 달리 스파이더맨과의 연결성은 줄어들었지만 베놈의 캐릭터와 이야기를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한 주식으로 요약해보자면 1편은 본 행성에서 찐따였던 베놈이 형님급이었던 라이엇을 처단하는 내용 2편은 베놈의 일부가 연쇄살인범의 몸속에 들어가서 카니지라는 자식으로 태어나는 바람에 그가 일으키는 소동을 막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베놈 시리즈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작품 베놈 라스트 댄스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관전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마블 유니버스의 연결이 궁금하네요 닥터 스트레인지, 스파이더맨 등과 같은 마블 유니버스 캐릭터와의 연결 가능성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갈등입니다 베놈과 에디의 관계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이들은 서로 정체성과 도덕적 갈등에 맞서 싸우게 되는데요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캐릭터의 등장입니다 이번 영화에는 치에텔 에지오프와 주노 템블이 새롭게 합류합니다 이들의 새로운 캐릭터가 기존의 캐릭터들과 어떤 상호작용을 보여줄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주목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기다려온 액션 블록버스터 베놈 라스트 댄스가 팬들의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1편, 2편을 넘는 호평과 흥행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요? 또 한 번의 흥행 신드롬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무비앙도 영화관에서 꼭 보고 영화 관람 후기는 무비앙 쇼츠로 올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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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